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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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 이따 왔어? 안녕 안녕 아, 시완이한테는 아뇽이라고 그런 거야 보면 이게 끝이야 끝이야, 끝인데 끝인데 여기가 이제 거실이지, 우리 여기 여기, 너무 그치 좋다 좋아, 사진 귀엽다 아, 티 나지? 아, 티 나지? 나도 셀카를 진짜 못 찍고 난 안 좋아해, 셀카 찍는 거 별로 티 나지? 진짜 아, 그게 딱 나지 이런 것들은? 오 아 이 compensations 뭐? 이거? 이거? 너 거울이 똑같았어? 어? 너희들, 뭐? 거울이 생각하겠지 마 저, 저 생각만 아니, 저 생각만 아니야, 장난이 아, 괜찮아 저는 괜찮아 나 чуть 괜찮은 것 같아 네 전부가 되었다는 말을 이제 알아서 아 We'll be in the truth 지나 보고 생각했던 우리 모습이 너와 내 천국가 될게요 작다고 여기 완전 지대지? 지대, 지대 지대? 완전 지대 지대 부른다 야 이거 먹어 여기 껍질 말고 응 너무 큰 일들이 되고 어느새 우린 족구가 되었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라 나 나 숨겨서 유나 근데 진짜 안 가리고 잘 가리고 있어 넌 많이 킹다 주 정통 한 사람 중 한 사람 내게 전부가 되었단 말을 이제 알아서 우리는 배운 킹다 주 흔한다고 생각했던 우리 모습이 너와 내 전부가 될 거예요 넌 많이 킹다 주 네게 꼭 들어 맞는 한 사람 그 사람 있단 말을 알 것 같아서 I'm thinking about you 흔하다고 생각했던 사랑 내게가 이젠 나의 전부다 I'm thinking about you 먼 사람 중 난 사랑 내게 전부가 되었단 말을 이제 알아서 I'm thinking about you 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모습이 너와 내 전부가 될 거야 류라 이거 좋아해? 네 나 소리 안 날 거야 나 소리 안 날 거야 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리 질렀어 몸이 막 휘둘리던데? 그치? 막 전 돌아가 안 돌아가다 애라 버리다가 난 안전한 쓰레기 오 근데 재밌다 속도 진짜 빠르다 재밌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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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9 Come close to me Give a kiss to me Listen to me I am the woman that you've been waiting for Would you push the button that you've been looking for With just one kiss, you're gonna need it more Baby, I could give a much you want When my heart is able to break for you And my mind feels baby blue I'm so happy Maybe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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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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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eat I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I'm so tire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이고 근데 안그래도 오빠가 말을 해주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안그래도 저희 그런 단체의 톱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도 이제 꼭 면회를 가자 이렇게 배우들끼리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낸 의견 중에 하나가 드라마가 잘 된다면 제가 드라마 캐릭터의 옷을 빌려입고 가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시완씨 하고 가볍게 있는데 임시완씨가 드라마 촬영을 공립드렸는데 면회간다니 유나씨 면회 가면은 파단다니는 게 난리 아니에요 저희가 촬영하면서 또래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지금까지도 연락해서 촬영을 하신 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 잘하고 자주 만나면서 지냈는데 이제 임시완옥과 부대를 가면서 저희끼리 면회 한번 꼭 가겠다 라는 약속을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훈련소에 있을 테니까 자대 배치 가면? 출장 가실 거예요? 배우들하고 다 같이 갈 것 같아요 알겠다 이전 중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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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아 진짜 아이고 matrimi 자꾸만 마주쳐 무심했던 말투도 점점 익숙해지고 설레는 듯한 기분은 네가 좋아서가 아냐 Love 허전했던 밤이 요즘 들어 이상해 Love 달빛 내린 밤도 날 복잡하게 만드네 You, you, you if you still awake 어떤 생각하는지 You, you, you if you feel alone 나와 똑같은 기분 가끔은 이유 없이 어색해지고 밤속 같은 말들만 내려놔 셀 수 없는 별들도 아름다워 보이죠 You, you, you if you feel alone 기분은 네가 좋아서가 아냐 Love 허전했던 밤이 요즘 들어 이상해 Love 달빛 내린 밤도 날 복잡하게 만드네 원래 내 삶의 중심은 나였었는데 한순간에 수원이가 바뀌어버렸네 연애 살포가 다시 돌아왔나 봐 You, you, you if you still awake 솔직히 간지러워서 못 참겠어 꿈같은 타이밍 Love 허전했던 밤이 요즘 들어 이상해 Love 달빛 내린 밤도 날 복잡하게 만드네 You, you, you if you still awake 어떤 생각하는지 You, you, you if you feel alone 나와 똑같은 기분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잠부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 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 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워지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네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나 맘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이렇게 너를 취하러 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떻게 저를 너를 보면 이라도 너를 나도 즐길 바라 난 이 새고 보기에는 이제 시원오폰은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원처럼 정말 카리스마 있고 멋진 남성미를 뽐내는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그 때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 바라 이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단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단 너를 연락해도 할까 머물목ไฟสิแค่แต้ง แค่เสียงนาที ในเวลาเป็นเท่านั้น 머물목แสง แสงที่เลืองส่ง จากไฟที่ตรงนาน เหมือนจะลืม ทุกครั้งแล้ว ไม่รู้เวลา ผ่านไปเร็ว ได้ว่าช้า แม้จะกับ เร็วสักเพียงใด ฉันเห็นเพียง ไฟข้างหน่า สิแลว ไม่รู้เวลา ผ่านไปเร็ว ได้Ö 매일 저녁 롯어스크림 롯어스크림 롯어스크림